어, 애기 여기 있었구나 안녕 냥 냥 일어나 냥 냥 냥 냥 냥 냥 냥 야옹, 밥만 먹어 석수와 함께 백화 관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. 너하고 많더라, 하면 매일 마카 고마워 야옹을 끝냉기도 해 맞아, 마사지 마침내 좋다, 마사지 마침내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네 엄마가 근처에 있을 텐데 애기 아니 엄마 없다고요 자 고양이 혼자 다녀요? 네 혼자 애기 애기 걔 하나 한 개 한 개 네네네 하나 애기 아니 그리고 또 누가 밥을 누가 또 집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네요 네 아 여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 아니 애기들 놀래요 놀래 내버려 두시는 게 나아요 놀래 한번 와서 봐야겠네 여기 지금 숨었어요